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이썬의 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쉘이 실행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 표시들을 등록해 놓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실행이 바로 되구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명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인지하고 또 동작한 후에 결과를 반환해 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에요. 즉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동작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쉘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배울 때 하는 작업이 Hello World라는 것을 출력해 보는 거에요. 프린트라고 하면은 알아들어요. 쉘이 출력해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함수 형태로 이미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될 거구요.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괄호 열고 닫아주셔야 돼요.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함수 속에다가 뭔가 할 것들에 대한 재료를 넣어주시는 거에요. 그럼 출력하는데 재료로 무엇을 넣어줘야 되냐면 Hello World를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Hello World 같이 문자열은 이렇게 웹다운표나 쌍다운표 같은 것으로 묶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Hello World. 그러면 이 쉘한테 Hello World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해봐 라고 얘기한 거에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동작을 하라는 뜻이구요. 동작을 Hello World라고 출력하는 것을 했죠. 하나 더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이번엔 쌍다운표에서 볼까요? Hello Python.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Hello Python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면 절반 이상 하신 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대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작업 중에서 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연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는 뭐야? 그럼 8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3에다가 5를 곱하면 뭐지? 15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3에다가 5를 더하고 곱하기 2 하면 뭐지? 자 이거 답이 뭘까요? 엔터 쳐볼까요? 예상하신 답인가요? 그렇죠. 5 곱하기 2를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에다가 3을 더해서 13이라고 하죠. 이렇게 연산의 우선순위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순위 바꿔주려면 3에다가 5를 더해서 그 결과를 2배해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16이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똑똑한 친구에요. 게다가 이렇게 숫자들을 갖다가 바로 알려주지 않고 어떤 값을 이름에다가 넣어서 알려줘도 돼요. 우리가 10 같은 거 세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것에다가 10을 넣어줘봐.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것에다가 20을 넣어줘봐.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뭐지? 물어보면 30이라고 대답하고요. A에다가 2개 더 더한 것은 뭐야? 12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게다가 얘네들은 이것을 이름이라고 해요. 용어 잘 알아두세요. 이름,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 네임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해요. 그 말은 제가 A 더하기 B라고 할 때 B를 대문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문자 B라는 이름은 내가 몰라. 네임 에라라고 해서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소문자는 또 알아들어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는 어딘가가 있겠죠? 그걸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스라고 하고 괄호 열고 닫아주시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을 보여줘요. 이 이름을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거 학습하실 거고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A라는 이름은 10이라는 값, B라는 이름은 20이라는 값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퀄디오를 사용해서 저장하라고 한 것들을 이름에다가 열심히 잘 연결해서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죠? 자, 그러면 알려줘 볼게요. 네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퀄 하시고 나는 윤소영이야. 그 다음에 내 나이는 25살이야. 그 다음에 내 몸무게는 45kg야. 내 키는 155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니? 어, 너 윤소영이야. 그러면 내 나이에다가 10살 더 더하면 어떻게 돼? 35살이야. 사실은 내가 몸무게를 줄였거든. 내 몸무게에다가 4kg를 더하면 어떻게 돼? 49kg야. 그래, 나는 키가 좀 크고 싶은데 키에다가 5cm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160이 되지. 이런 식으로 나하고 대화하듯이 주고디, 바꿔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사실 한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내 이름은 윤소영이야. 라고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너는 윤소영이야.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영문을 사용하는 이름이 아닌 그 한글이라든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들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임이라는 것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자, 네임이라는 것은 윤소영이잖아요. 근데 윤소영을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소영, 윤소영, 윤소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age 나이라는 것에다가 곱하기 3으로만 어떻게 될까요? 75예요. 25, 25, 25가 아닌 거죠. 이렇게 네임하고 age는 뭔가 같은 곱하기 연산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윤소영이라는 문자열 그리고 여기에 25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타입이라고 해요. 문자열, 숫자 이런 것들이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타입마다 별도의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 더하기 연산이든 곱하기 연산이든 여러분들이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타입들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쉘하고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넣어보시고 물어보시고 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